안녕 안녕 연수가 장난감 친구입니다 오늘은 도티는 이따가 올거에요 자고 있어요 오늘은 인형놀이 할거에요 그래서 잠주를 먼저 갖고 왔어요 아빠는 손만 보여줬네요 잠자가 마른데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도티가 다시 놀건데 도티가 자고있어서 게임 못할거같아 기다려 오빠 도티 얹지마 도티 안녕 안녕 오늘 뭐할까 게임할까 건두 시합하자 오랜만에 건두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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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 3 , 2 , 3 2 , 3 , 3 , 2 , 3 , 3 , 3 , 3 , 2 5대2 거의 얼마 안맞으셔 로켓은 괜찮네 그냥 슈퍼파워 두번 내렸으니깐 3대2네 부위 나 좋대 예 나 이겼다 어 어 아프지않나 미쳤네 어 우리 강토시 앞에서 또 뭐 할까 가위가위 뭐 할까 뭐할까 술을 잘게 하자 알겠어 오 주인님 눈 까보셨어요 눈 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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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나 잡았다 아니 요건 3포인트야 요거는 음 아 잠깐만 전부 전부 3번 해야돼 전부 전부 이렇게 그리고 이제 3 자 3이다 예예예 아니에요 넷 또 먼저 2 왜 애기 호잇 으잇 치닐리 삼겐이야 닥터에게 아 발견 어 다 왔다 아 1대1 1대3이야 나도 날아갈게 예이 1대1 날아갔지 없어지고 난 날아질거 1대1 1대1 1이고 난 2다 시작 말게요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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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잘 시간 있네 잡구나 한번 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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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우리 또 뭐하고 들까 우리 둘이 벌쭉 받아야지 한번은 이 깨면은 권두가 더 쉬우니깐 어 더 안좋은 바지 여기야 공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벌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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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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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inal아 바울 바지다 허하 버티 받았어 너무 어지누아 나의 버티는 권투 살살 세게 살살 플레이키 사랑하는 우리는 벌칙받아서 완전 싫어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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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시합하자 팽이 시합하자 몽수 팽이 심발 좋음 팽이 콩나무 내가 또 줬다 또 뭐지 다 날라버리지 안좋은 바지 연락한 일? 다시 들고 올게요 빨리 연락 그레이스 누나가 도전작 찍은거 소리 들리는거에요 알죠? 아이고 아팡 얘 다 읽었다 이 댓길로 다가 승리 똑같이 받아있네 엉덩이로 그러면 그건 두 번 날라가기 두 번? 너무 안좋은데 후이 후이 한 번 후이 차차차 후이 조조조 두 번 후이 예이 오늘은 낙에 익어서 좋게 어 그러면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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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노리를 해봤는데 친구들 오늘은 인형노리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어 도티랑 잠때랑 같이 인형노리를 하는 것 제일 썼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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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도 또 봐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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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